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큰 주목받고 있는 월드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홍채 스캔 디지털 아이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글로벌 신원인증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추가를 해서 월드앱에서 보안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고 월드코인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월드코인 정부는 월드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월드코인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적인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월드 아이디를 거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적혀 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실제로 7명의 용의자가 월드 아이디와 월드 매매 서비스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글로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홍채 데이터를 수집하는 월드코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규제의 대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월드코인 차트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월드코인은 2000원대에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조정 구간에 접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급등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 조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월드코인은 한때 16,000원까지 치솟았는데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00원대에서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2000원대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바닥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3월과 4월에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수렴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 지표로는 이동평균선이 월드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현재 월드코인은 세계 최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분들은 이거를 많이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정보를 가져왔고요 월드코인 런치 가이드 투 클레이밍 월드코인 폴프리 라고 써있고 대상은 월드코인 홀더 분들이십니다 월드코인 한 개라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어드랍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월드코인 에어드랍이 몇 퍼센트로 몇 대 몇 비율로 되고 있냐면 10대 1 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어치를 구매를 한 게 있다 그러면 10만원어치 이렇게 지급을 받는 거고요 월드코인 뭐 1000개를 구매하셨다 그러면 100개 이렇게 지급을 받으시는 에어드랍 이벤트가 재단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무조건 참여를 하셔가지고 받아가셔야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은 모든 에어드랍은 정해진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청하셔서 받아가셔야겠고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받으려면 코드 넘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코드 넘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010-8471-8285 전화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월드코인 에어드랍 받으시는 방법까지 정리한 파일 자세하게 정리한 파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최고의 코드 넘버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요 뭐 그야말로 앉아서 돈 벌어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471-8285 전화번호로 월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